우리 개는 얌전해요.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견주들 많죠. 그런데 굳게 믿던 반려견에게 황당하게 발등을 찍혔다는 한 견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관상, 아니 견상을 봐도 마냥 얌전할 것 같진 않은데요.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반려견입니다. 최근 집에서 지폐를 500만 원도 넘게 야금야금 먹어치워 주인의 억장을 무너뜨렸다는데요. 집 울타리 수리를 마치고 인부들에게 지급할 대금이라 주방 조리대 위에 잠깐 올려놨는데 한눈판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. 함께 산 지 5년이나 됐지만 그간 사람의 물건을 먹거나 건드린 적이 없어서 주인들은 이번 소동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. 다행히 주방에 널브러진 지폐 조각들을 모아 퍼즐처럼 맞추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구토물에서도 일부 확보에 460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